모두들, 터라입니다. 좋은 소식입니다. 오예. 네, 카카오에서 정산 확인 사이트인 파트너 포털을 오픈했다고 알렸어요. 어떤 면에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. 아직 없었다고? 일단 뭐 들어봅시다. 이게 뭐냐면 원래는 CP사, 그러니까 제작사나 에이전시나 이런 곳들한테는 제공을 해줬어요. 근데 그것을 작가들도 볼 수 있게 해줘라 라는 요구였거든요.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었어요, 모든 작품을.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걸 캡쳐를 하든 아니면 복사를 하든 다운을 받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행정소유잖아요. 그게 잘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고 CP사마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. 근데 원래 있었던 그 페이지가 작가들에게 오픈됐다고 하면 오픈됐었다고 가정해보면 되게 마음 복잡하겠다. 이 작가는 얼마를 본 거야? 이러면서 다 보이잖아요. 다 볼 수 있는. 그러다 보니까 이제. 중요한 개인정보죠. 그렇죠. 그게 좀 문제가 돼서 잘하는 곳들은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곳들도 명세한 곳들도 있다 보니까. 그럼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담당하는 직원 한 명 뽑아야 되는 수준이라면 되게 힘든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분들도 볼 수 있는, 그 작가님께 맞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고요. 정종호 부사님께서 일단 첫 인사를 눈물로 하셨는데 되게 의미심장하네요. 사실은 이거는 플랫폼 쪽에서 만들어야 했던 인프라인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있었던 CP사에서 행정 비용을 내가면서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예전부터 되게 카카오에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. 작가들한테 보여주도록 해라.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카카오 쪽에서는 우리는 보여드리는 거 맞다고 생각한다. 그래서 끝났던 거예요. 그러니까 CP사가 보여줘라고 끝났던 거예요. 맞다고 생각한다. 그거 맞는 말씀이죠. CP사가 보여줘야죠. 가 되면은 얘기가 다르잖아요. 문장의 중간에 끝난 것 같은데. 그러다 보니까 CP사만 볼 수 있게 했던 것을 작가님들도 볼 수 있게 바꿨다라는 거고, 그 계약한 CP사가 초대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메일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작품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렸다.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갱신주기인 것 같아요. 제가 아직까지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, 작가분들이 요구했던 건 실시간에 준하는 거였어요. 지금 당장 내 만화가 얼마가 팔렸고, 나한테 정산될 금액이 얼마까지 와있다라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. 근데 이건 사실상 어렵죠.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.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. 이건 솔직히 쉽지 않아요.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. 그렇다 보니까 1단위로 갱신이 되는지, 주단위로 갱신이 되는지, 월단위로 갱신이 되는지,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. 당연히 1단위면 그나마 제일 좋은 건데. 1단위면 베스트고, 주단위도 내 작품에 올라간 요일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. 근데 월단위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. 왜 그러냐면 프로모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. 그리고 내가 매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힘을 준 작화나 연출.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렇게 되면. 왜냐하면 지망생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긴 한데, 경력이 많이 쌓인 작가들 중에서는 마치 분석 툴처럼 이걸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. 특히 웹소설 쪽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, 자기가 의도했던 게 얼마나 먹혔냐. 그런 것들을 분석 툴처럼 되게 자세히 보세요. 내가 2화에서 프로모션이 끝난다. 2화에서부터 유료분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, 그 전화에 어떤 시도를 해? 그때 실제로 유의미하게 연동률이 올라가는가? 이걸 다 보세요. 그런 작가에게는 사실은 이 갱신 주기가 너무 길면 분석 툴로서는 의미가 떨어집니다. 그렇죠. 뚜따 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 단위만 해도 구축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. 개발해보신 분들은 알죠. 저야, 저 같은 사람이야. 데이터 필요한데 지금 당장 뽑아서 주세요. 라고 말을 해. 3시간 뒤에 안 나와. 대표님 전화를 하죠. 대표님 어떻게 된 거예요? 전화를 하지. 그럼 대표님이 짜증을 내죠. 그런 거는 저희끼리의 얘기지만, 카카오쯤 되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. 그렇죠. 한번 봅시다. 이거 갱신 주기, 나중에 다음 뉴스 또 업데이트 될 때 한번 알려주십시오. 일단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일 단위의 가능성이 제일 높고, 근데 이제 카카오 홍보팀 쪽에 연락을 해서 확인했을 때는 이 영상, 유튜브에 있거든요. 이 영상에 나온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, 영상에. 그래서 영상에서는 월 단위인 것처럼 소개가 되어 있어서, 어? 그럼 안 되는데? 네. 월 단위면 좀 곤란한데? 싶은데, 싶어서 이제 뭐 여쭤봤더니, 영상에 나온 거로 가름한다. 네, 네.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사실 웹툰 같은 경우는 주 단위여도, 네. 나름 의미 있는 분석들이 되는데, 웹소설 같은 경우를 보자면, 특히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도 웹소설 많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웹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 5일 연재가 되게 많아요. 그런 경우는 주 단위마저도 분석틀로서는 지금 효용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일 단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게 주변에 여쭤보니까 원래는 일 단위로 된다. CP사에 제공했던 것이 일 단위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걸 가져왔다면 일 단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. 네이버는 일 단위였던 것 같아요. 일 단위예요. 일 단위였던 것 같아요. 네. 네이버는 일 단위였던 것 같아요. 네이버는 일 단위였던 것 같아요. 네이버는 일 단위였던 것 같아요.